우리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4주차에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 일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등록세하고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등록 면허세 중에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것을 배울 거고요 건축허가 등의 면허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면허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교환해 이 등록 면허세는 두 가지가 된 겁니다 첫째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 그다음에 건축허가 등의 면허 등을 받을 때 면허세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건축허가 등의 면허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하는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등록 면허세는 어떤 것인가 한번 법의 구성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교환이페이지와 기본서는 150이 되겠네요 등기한다 등록을 한다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이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 등록인데 이 중요한 것은 등기한다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부동산은 등기부에다가 권리를 기록하는 부동산 할 때는 등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지 부동산 등록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뭐냐 주로 동산을 갖다가 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등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건물은 등기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동차 같은 동산은 뭐다? 등록한다 이렇게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등기할까 등록할까 한번 판단해 볼까요 인간은 움직이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간은 등록한다 그래야 돼요 동산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한다 이 소리는 사람은 등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등록한다 그래야지 사람을 출생 등기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동산 같은 건 등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나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나 등록부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등기등록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등기부나 등록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할 때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 또 공시할 때 기록하는 것을 기록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공시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될 텐데 이런 공시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등록면허세다 그럼 그냥 등록세 해도 괜찮고요 한꺼번에 붙여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총칭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 교환을 보시면 영의 페이지에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자 이 등록면허세는 첫째 과세권자가 누구일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인데 과세권은 하나의 지방세, 지자체가 과세를 해요 그럼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긴다 그럼 이때 이 지자체에서 매긴다는 것은 누가? 각 지역 중에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거다간다고 해서 도의 지방세다 그러면 돼요 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구청의 세금이다 그래서 도구세 나머지는 생략해도 괜찮고요 자치구나 자치도는 신경 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도와 구청의 세금이다 그래서 도구세, 도구, 도구,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보세요 도구, 거기다 영어로 써도 괜찮아요 DOG, 개세다 생각하세요 그냥 개가 물어간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하나의 목적세는 아니고 일반 보통세에 속하고 그 다음에 권리 대상 목적물에 물건마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물적 중심의 물세에 속합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등기 할 때는 가격을 따져서 매기는 가치 중심의 종가의 형태이고 이 종자가 따를 종자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종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할 때 말소 등기한다 변경 등기 이런 사소한 등기 등은 건당 세금이 부과되므로 종량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가와 종량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이 뭘까 등기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부과되는 하나의 형식주의 세금에 속합니다 등기 안 해버리면 등록세는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하는데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바로 납세 모가 성립이 되고요 또 등록세는 때에 따라서는 가감 조정이 되는 표준세일도 있고 또 자동차 등록 같은 건 일정하게 그냥 적용하지 올리거나 내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과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되는 신고주의 신고주의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취득세처럼 신고주의 과세다 신고함으로써 바로 세액이 확정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개념 중에서 확정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내는가 납세나 절차 이런 것들은 뭐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해라 그런데 도와 구청에 갖다 내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걷지는 않고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여 걷게 합니다 대신 해도 해다 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납세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보통 징수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납세지는 어딜까 권리자가 어디에 살고 있든 권리 목적물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가 제주도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했다면 납세지는 제주도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권리 소유자 주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권리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물건지 지자체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의 기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될까 납세의 의무자를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과세 대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교환 2페지가 나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뭘까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권리 대상의 어떤 그 물건에다가 권리를 갖다가 취득을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했을 때 등기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등기 등록 행위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은 뭐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이제 등록세를 낼까 취득세를 낼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세 대상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등기할 때까지는 취득분과 등기분을 합쳐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일로 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 등록세는 과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취득세 세를 공부하면서 취득세 안에는 취득분의 천분의 이십과 등기분이 포함돼서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에 따르는 등기는 취득세에서 다 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따로 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 취득이라고 해서 개변인의 동래 했던 걸 생각낼 거예요 이 개변도 단순 취득은 등기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취득세 쪽에서 취득사건에 대해서 특례세일로 그냥 매기면 끝나요 등기대상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부했던 형식상의 취득이라고 해서 분인의 동래 배운 적이 있어요 재산분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도 형식상의 취득도 취득세 쪽에서 표준에서 표준에서 마이너스 20을 빼서 특례세일로 과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에서 등기까지 단순 취득과 형식상의 취득은 다 취득세에서 다 내는 것이지 등록세에서는 과세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할 때 또는 조세총론을 공부할 때 재척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해당 세금을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을 때 취득세를 떼먹고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십수년이 지나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취득세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취득세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재척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럼 재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취득세를 못 낸다 그럼 이제 재척기간이 끝났다고 상속인들이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재척기간이 끝나는 취득들은 취득세는 과세되지는 않지만 등기분만 따로 등록변에서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등록세를 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은 취득세 대신에 등록분만 등록세에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짜리 이건 취득세에서 면세점이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취득은 면세점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럼 막상 5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나의 소위권의 등기를 하고 싶은데 취득뿐이 없어요 취득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등기 등록분만 등록면허세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취득에서 등기까지 단순취득 형식상의 모든 취득은 취득세에서 다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재척기간이 끝났거나 그다음에 즉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짜리 면세점 적용 대상은 취득세를 못 내니까 이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쪽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소위권 취득은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소위권 취득에 대해서 등록세를 내는 것이지 취득세를 못 내니까 이쪽에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에 바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한번 등록면허세 과세 방법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갖다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위권을 취득을 했을 땐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취득세는 취득에 따르는 1,000분의 20과 등기분 X 해가지고 등기분은 3,8,10,5 다 20이 있었어요 이걸 합쳐서 취득세로 과세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택은 개인이 유상거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열차 30으로 해서 할인해서 취득세를 다 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소위권의 취득 이것이 바로 두 가지죠 면세점 적용이나 재척기간이 끝난 것들 이런 것들은 등록 면허세 쪽에서 관장에서 세금을 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취득은 취득세에서 등기분까지 다 다루고 취득세가 과세할 수 없는 면세점이나 재척기간이 끝나는 것들은 등록 면허세에서 등기분만 세금을 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사례를 볼게요 상가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유상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그냥 40이고 취득분 등기분 20씩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40 내면 됐지 취득세에서 이것이 만약에 면세점이나 재척기간이 끝났다면 취득분은 못 내니까 등록 면허세 쪽에서 천불에 20만 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상하는 거예요 무상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5가 기본이니까 무상이 그럴 경우는 취득분 20 등기분 15였으면 15만 내면 되고 상속은 기본이 28이었어요 물론 농지라는 특별 규정도 있었지만 그럼 상속을 받을 때는 바로 등기분이 얼마냐 취득분 20과 등기분이 8이 있어서 이 팔로 세금을 냈던 것이 상속에 대한 취득인데 이 중에 등기만 진행이 될 때 재척기간이나 면세점 적용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8만 적용하시고 원시 취득도 28이 기본인데 취득분 등기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시 취득한 것이 면세점이나 재척기간이 끝난 것들은 등록 면허세 쪽에서 8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유상거래했다 열차삼실바러 취득세의 표준이 이건데 만약에 50만 원짜리 주택을 사서 등기만 한다면 취득세는 못 내니까 그럴 경우는 할인 적용했던 열차삼십의 절반 바로 열차삼십의 절반 50%만 등기분으로 추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릴 경우와 등록세를 따로 낼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결론은 세율은 중요치 않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소위권 취득에 면세점과 재척기간이 만료된 것들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뭐한다 과세한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지문에 나오는 것이지 세율이 몇 프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취득세의 면세점이나 재척기간이 끝난 것들은 취득세를 안이 내고 등기분만 등록면허세에서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본게임 들어가 봐야죠 그럼 부동산 등기를 한다면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등기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등기할까 여기서 용어를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법률상의 용어가 정말 등기법과 흡사한 것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을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면 물론 이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냐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이다 그럼 소유권은 아무렇게나 등록세 내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에서 다 내지만 재척기간이나 면세점 적용의 소유권은 취득세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세에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자는 거죠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당신의 토지 좀 사용하자 지상권 내 땅에 길이 없으니 통도 좀 내어달라 지역권 할 수 있고 당신의 토지 건물에다가 전세금을 줄 테니까 전세권 등기하고 싶다 전세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월세와 기간을 해서 얼마씩 줄 테니까 일정한 기간동을 쓰자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채권자가 소유자 부동산에다가 자기 저당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 이만큼 채권이 있다고 한마디로 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저당권을 할 수 있고 이 저당권도 등기를 해버리면 역시 물적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물건에 붙어 다니니까요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자에다가 바로 채권의 영역을 임시로 표시하는 것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가처분 등기는 뭘까 이 가처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부동산 소유자 네 부동산 제3자에게 팔지 마라 이걸 바로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라 하고 그래서 행위를 막아 놓는 거죠 어떤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가처분 등기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꽁꽁 밧줄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은 참 종류가 많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에 행위 금지를 하지만은 또 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할 때 부부지간에 막 쌈박질 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남편이 부인을 팬다 우리 친구 그렇진 않지? 당연히 안 그러지 오히려 맞고 있죠 잘했어요 얻어 맞아야지 그래서 바로 1m 이상은 접근금지 가처분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처분의 일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세보증금이나 저당권에 대한 청구를 해서 갚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은 바로 공매,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환가처분에서 하는 걸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공시법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 민법에서도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러한 권리를 등기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그 세금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이건 바로 밑줄 안 긋겠네요 나중에 그어면 돼요 가등기는 뭘까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리에 대한 다음 순위로 내가 그 권리를 갖겠다라고 예고하는 순위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했다는 것은 본등기 전에 바로 뭐냐 그 소유권을 안전을 위하여 순위본호를 받는 거 이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 하지요 그래서 1년에 이런 거 등등등등등등 하는 것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대상은 세금을 매길 때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소유권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소유권을 제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창설 또는 신규 취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는 이전등기 할 수도 있고 이걸 소유권 이전등기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죠 소유권을 바꾼다는 것은 지목을 바꾼다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다든가 면적을 감소시켜서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질량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없애버리는 권리 건물을 철거 말소한다 이런 것이 바로 소멸 또는 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도 창설 이전 변경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용어를 하나 알아둬야 돼요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처음으로 신규로 등기부를 만드는 것 이런 건 소유권 창설이라 얘기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권리가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한 자가 새로운 등기부에다가 등기 권리증을 신규로 만드는 것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전등기, 변경등기, 소멸등기는 그냥 원리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뭐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권리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설정적 승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갑소위 부동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한다면 이 저당권을 창설하는 거예요 창설 그럼 신규로 권리자가 저당권을 창설했을 때 이걸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해서 설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에 대한 것이 저당권에 돈을 빌려준 자가 소유자의 부동산에다가 처음으로 저당권을 만들 때 소유자가 베풀어 주어서 정한다 그래서 이 설자가 베풀 설자예요 그래서 설정등기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빌려준 저당권자가 저당 권리자가 되고 그다음에 소유자는 설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정자는 권리를 내어주는 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을 받은 자가 그래 그만큼 내가 빌렸으니까 내 부동산에다가 은행 저당권을 만들어라고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을 설정자 소유자의 도움을 받아서 설정한다 그래서 주인이 설정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바로 저당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 넘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질량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바로 뭐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어주고 나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전세권 말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멸과 말소 등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했을 때 그 대상별로 부과하는 것이 공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등록 면허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세금이 굉장히 세요 물건 값으로 해서 같이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데 문제는 변경 등기나 소멸 말소 등기하게 되면 세금 계산은 그냥 한 건당 6천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종량제 세금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할 것이 있어요 변경 등기는 6천 원 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변경 등기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 10억을 주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갔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그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2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00만 원 나와요 등록세가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의 잔머리 쓰면 절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10억의 보증금을 주고 처음에 가서 200만 원의 등록세 내는 전세권자가 나중에 전세권을 갖고 있는 자가 보증금이 5억을 더 올려줬다 그럼 기존의 전세권에 대한 보증금이 변경만 됐으니까 이 5억을 가지고 변경 등기하게 되면 6,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15억 내고 등기한 자와 10억 내고 또 5억이 증가한 자는 세금 부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명심하실 것이 과표가 증가 변경은 우리 세법은 변경 등기가 아니라 당초의 취득 등기 즉 권리의 설정 또는 창설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도 전세권 설정 등기로 보지만 그 보증금이 증가한 것도 보증금이 증가한 것도 이건 하나의 설정적 승계를 처리하는 거지 변경 등기한다고 해서 바로 6,000원 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과세상의 특징임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권과 소위권 이외의 권리 등을 다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법률 관계를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미리 다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걸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민법과 공시법이 정리가 끝나면 아 이런 현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후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등기 대상 권리를 공부해 봤고요 그래서 증가 변경 한번 사례를 볼게요 전세권과 전세금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 갑소위 부동산에다가 의리 전세권 처음 설정하면서 보증금 10억 가지고 전세권자가 바로 뭐냐 의리라는 자가 세금을 내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2만큼 세금을 낼 거예요 등록면허세 200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미 전세 등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고 전세 집주인이 설정 베풀어 주니까 전세권의 설정자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후에 보증금 1억이 늘어났다 그럼 총 11억이 보증금인데 이걸 갖다가 이후에 늘어났다고 변경 등기하게 되면 6천 원 낸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금액이 증가할 때는 재설정으로 보고 증가된 금액만큼만 1,000분의 2로 다시 계산해서 6천 원 내지 말고 20만 원을 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법과 공시법의 기본의 차이가 이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기존의 권리각 증감이 됐을 때는 다 변경 등기로 처리하지만 우리 세법은 과세 표준이 늘어나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것은 설정으로 간주해서 들어간다는 것 이 취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교환 3페이지 보시면 그럼 우리가 등기 등록세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첫째, 기억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부동산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토지나 건물에다 하는 것을 우린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아는 자동차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도 할 수 있고 또 법인이 탄생할 때 법인이 탄생할 때 하는 등기가 법인 등기예요 법인 등기 법인을 설립하고 한다, 설립 등기 법인의 본점을 설립했더니 업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등기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옮겨서 다시 등록하는 이전 등기할 수 있고 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법인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이라는 것도 다 등록 대상이에요 특허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서 특허권 등록세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기타 등기 등록도 전부다 세금이 과세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언급되는 게 부동산 등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는 대도 시내에서 법인이 설립하면 등기분이 올라간다는 것을 차후에 잠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 기억의 답이 줄 한번 그어볼래요 부동산 등기 중심으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서는 누가 내는 겁니까? 납세의무자 타이틀에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납세의무자 등기하기 전까지 권리자가 내는 거예요 권리자 그럼 권리자란 뭐냐 그 해당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자가 다 내는 거예요 권리자 그럼 권리자란 건 누구가 될까? 첫째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를 창설하거나 즉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항상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등기상의 외형상 나타나는 그 권리자 그럼 이 권리자가 누구일까? 소유권 등기한다면 소유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 해당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권리자가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 사람이 내는 것이지 그럼 등기를 넘겨주는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를 했을 때 신청한 등기 중에 권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그어볼래요 대위 등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위 등기가 나옵니다 이 대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권리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우리는 바로 대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갑의 소유 건물인데 을이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대신 쳐준다면 을이 대신했다 그래서 을이 돈을 대납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 권리자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면 해당 권리자, 그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럼 대위 등기에 대해서는 잠시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권 등기한다 이 공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서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일단 갑과 을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 신청한다면 갑세금 얼마, 을세금 얼마 따로 계산을 하더라도 신과하고 납부는 묶어서 연대 납세해주면 돼요 밑줄 한번 그어봐요 연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또 이런 용어를 많이 배우게 돼요 법원 촉탁 등기, 촉탁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별표 좀 해주시고요 원래 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권리자는 등기하고 싶은데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판사님한테 부탁해서 하는 등기가 법원 촉탁 등기예요 법원 촉탁, 법원에 부탁해서 하더라도 법원 촉탁 등기도 해당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지 바로 뭐냐? 법원이 촉탁해줬다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법원 촉탁 등기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할 때 법원에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야, 왜 안 갚니? 야, 너 돈을 안 갚으니까 네 부동산에다가 내 채권 빌려준 영역 가압류 1억을 붙이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해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가압류 권리자가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가압류하고 싶다라고 권리를 등기 신청을 판사님한테 부탁해요 하는 등기가 법원 촉탁 등기입니다 그럼 법원에 촉탁 등기가 되더라도 해당 권리자가 납세 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나 권리 말소 이런 등기할 때는 변경권자, 말소권자가 납세 무자가 돼야 돼요 그럼 특히 이것을 말소권자 하나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갑의 부동산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는 바로 갑이 아니라 의리 전세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권리자 납세 무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갑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야 너 전세권 등기한 거 지워야지 라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집중이 돼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는 한마디로 소유자가 말소권자가 돼요 물건의 소유자가 권리 소유자가 말소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소 등기는 말소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 내는 거 1번 지문들 이거 좀 잘 후속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등기나 등록은 공시한다고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공시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할 때는 형식심사주의로 우리나라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서류만 결격 사유가 없다면 권리합법성 적법성 따지지 않고 등기는 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심사가 실질심사다 형식심사다 형식주의 서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쳐서 등기하더라도 서류를 사기치더라도 서류의 결격만 없다면 등기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등기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권원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해서 사기 등김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법정 판결에 따라 기등기했던 것이 무효 취소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등기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공시가 된 다음에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공시의 대가로 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등기 후에 무효 취소가 되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 우리가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검토한 결과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에 가서 세금을 내놓고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안 받아줘 버린다 이거지 그럼 공시가 안 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권원이 무효 취소가 될 때는 환급되지 않지만 아예 처음부터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 세금은 냈는데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 등기 신청 서류가 잘리는 거 우리는 이걸 각하라고 해요 각하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럼 등기가 각하되어 버리면 세금 내놓고 등기 신청했더니 각하가 됐으니 기납부한 등록세는 등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공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은 권리관계가 바로 등기가 안 된 것이므로 바로 과온압으로 당연히 환급됩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세요 그럼 등록세 내놓은 것이 등기 후에 무효 취소는 환급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등록세 내놓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했더니 무효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기를 받아주지 않은 각하가 발생하면 납부한 등록세는 당연히 환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납세 무자의 환급되고 안이 되고까지를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항상 공부는 넓게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쉽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어리벌이 대충해서 복잡하다고 서로 간에 피해가 버리면 올해 시험처럼 엉망진창으로 합격자가 나와요 그래서 고군분투 하셔야 합니다 대위 등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위 등기는 대신 권리자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례 대위 등기 한번 납세 무자 보겠습니다 이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의 을은 채무자 갑에다가 돈을 받은 뭐냐 바로 돈 받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안 주길래 갑소위 건물에다가 가압류를 치려고 했더니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이름으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찾아가요 이제 을은 법원에 찾아가서 내가 갑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판사가 하는 말이 그럼 거기다 가압류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을은 대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아침에 갔더만 이제 갑의 이름으로 대위 판결을 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소위권 등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소위권 등기를 신청하는 거 그럼 을이 갑의 소위권의 이름으로 등기를 대신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대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위 등기할 때 비록 채권자 이 사람의 돈이 나갔지만 결국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므로 납세무자는 갑의 이름으로 을이 대신 내줘야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했다고 해서 납세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권리자로 하여 대위 등기 신청할 때 등록 면허세를 대위 납부하더라도 납세무자는 등기 권리자의 누가 된다? 갑의 이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바로 전국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갑의 이름으로 채무자 갑의 이름으로 대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이 대위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돈을 낸 대위권자가 을이 된다고 하면 틀린 거다 맞은 거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도 갑의 이름으로 등기 등록이 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돼야 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세법에서 대위 등기까지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위 등기하는 그럼 이렇게 대위 등기를 해버리면 채권자 을이 지껏도 아니면서 갑의 이름으로 대위 등기에서 등록세를 내버리면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지자체 장원 야 이거 권리자도 아닌 자가 대위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권리관계가 갑류치로 들어온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은 대위 등기 들어오자마자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거 즉통한다는 거 이따가 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즉시 통보를 해주라 어떻게? 야 갑 너 큰일 났다 네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우리 대위 등기에서는 네 이름으로 등기하고 지금 대위 등기 치고 들어온다 너 그걸 알고 있어라 라고 바로 지자체 장은 갑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는 거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안이 중요한 거므로 직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타이틀로 가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교환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한다면 과세표준이 나와야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부동산 등기한다면 과표는 어떤 등기냐에 따라 가액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건당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건당은 주로 말소나 변경 등기할 때에 건당 매기게 될 거예요 그럼 가액을 잡을 때는 가치를 따져라 그래서 다음에 해당된 등기들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과 소찌찌 해당되는 가등기 들어갈 때는 부동산 가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과표에서 세를 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채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 금액만큼을 과표로 잡으셔야 돼요 저당권과 저당권 가등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신청은 채권의 청구를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 금액만큼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금액도 있어요 전세권과 전세 가등기는 전세 금액만큼만 세금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과 임차권 가등기는 월 임차금액, 월세 금액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금액 가지고 한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것이 임차권과 임차권 가등기 이것이 임차권은 바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이건 잘못됐어요 월세 한 달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보증금을 1억을 주고 임차권 등기한다 하더라도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갖고 세금 계산해야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가지고 다뤄선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수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한 건당 6천 원 내는 것들이죠 변경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하필 등기한다 이 하필 등기도 공시에서도 배우기지만 우리 세법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과세 표준의 결론은 큰 줄기를 잡으세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 기타 금액도 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말소나 변경에는 하필 등기는 한 건당 6천 원의 정액제로 내는 것이지 이 자체가 세율이 높거나 퍼센트로 금액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건당 6천 원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될 것인가 세부적인 기준은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